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 아유, 파인애플은 너 때문에 산다 엄마한테 귀여워 에이 시험해 나 돌아갈래 시댁에서 저는 정말 객식구 같아요 아, 왜?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도 잘해주는데 아니, 안 그래? 추기금에서 좀 넣었다 우리 아들 써 너무 많이 땡큐 감사합니다 가자 우리 이제 가볼게 저녁은 먹고 가야지 아, 한나가 저녁은 장모님 댁 가서 먹지 원래 결혼식 끝나면 친정 먼저 가는 거래 아니, 저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, 사준때긴 가야지 왜요?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도로 머리를 굴리는 건지 네, 어머니 네, 어머니 너는 꼭 내가 먼저 전화해야만 하니? 아이, 어머니 저희 어제도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은 저녁이고 안부 전화랑은 다르지, 얘 죄송해요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좀 하고 살아라 네,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혹시 현범씨한테도 저희 친정에 자주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? 어... 아... 아, 그... 저도 이제부터 잘 할테니까 어머님도 현범씨한테 저희 친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저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이런 게 시어머니 간섭이구나 실감했죠 근데 요즘 신종 시집살이 생긴 거 아세요? SNS 시집살이요 신혼여행 때 사진 올렸는데 재밌어 보인다 난 제주밖에 못 가봤는데 맛집 다녀온 사진 올려 아, 맛있어 보인다 꽃이 예뻐도 꽃이 이쁘구나 놀러가도 나도 키워줘 심지어 쇼핑을 해도 어우, 심사 완전 심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 맛집 다녀오고 바로 탈퇴했어요 아, 잠시만요 이번에 연세 쓴다면 가족 여행하자 어 어, 어디야? 우리 집 우리 집? 엄마가 저녁 먹으러 가라 했잖아 내가 오늘 늦게 퇴근해서 못 간다고 했잖아 뭐래? 뭔데? 그렇다고 어떻게 오랄 때마다 맨날 가냐? 아니,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는 건데 어디서 먹으면 어때 그리고 난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더 입에 맞아 뭐? 진짜야 아주 어리스러워 어머니! 배달 왔다 응?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? 배달의 민족 연락이라도 좀 하던지 너희 냉장고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거 채워놓고 갈 거야 너는 술 쓰지 말고 들어가 아 응 모처럼 싫은 놀인데 웃었어 신경 쓰지 말라 하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지 아우 아 그래 네 네 말대로 비밀번호를 진짜 바꿔야겠어 하 아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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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잘 지냈어? 니 올케 때문에 속 터진다 왜? 내가 반찬도 만들어 갔더니 왜 왔냐고 퇴박이잖니 어머어머 진짜?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더니 정말 안 나오는 거 있지 아 아니 그거 그냥 뒀어? 아 얼굴에 팩하고 누워있긴 해 아 그냥 나왔어 아 속 터져 엄마가 그 집 도움이야 다신 가지마 아 음 음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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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집 집? 어디? 니네 집이다 니네 집 얼른 밥 먹으러 튀어와 진짜? 알았어 내가 지금 번개보다 빠르게 갈게 아싸 아 맛있겠다 어머니 현범수 올 때까지 같이 팩 하실래요? 팩? 네 좋지? 좋죠 좋지? 굳고